최근 3년간 전남 지역 섬에서 180여 건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라남도 소방본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라남도 내 2,165개 섬 중 유인도는 273곳으로 이들 섬에서 최근 3년간 186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이 기간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14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도 났습니다. 현재 이들 섬 지역에는 11개 119지역대 장비 16대와 운영인력 64명이 전부입니다. 전남 소방본부는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의 효율적 화재 진압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. 섬 지역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전술 개발과 가상화재 진압훈련, 현장지휘관 무선교신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또 표준 방수, 소화전 중개 소요시간 측정과 소방차용 소방호스 보급, 소화전 증설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.